1979년 10월 26일 오후 4시경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로부터 오늘 저녁 청와대 인근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대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연락을 받은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기 전 일찌감치 안가에 가서 자신의 권총 발터 ppk까지 장전하고 같은 날 불과 30분 시차를 두고 안간의 다른 건물에서 육군참모총장 정승어와 따로 저녁 약속까지 잡는 등 나름의 준비를 마친 후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후 6시가 넘어서자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이 궁정동 안가에 도착했고 바로 이날 엄청난 일이 벌어질 연회장이 마련된 궁정동 안간화동에서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함께하는 대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대행사는 30여가지 메뉴가 오른 호화상과 함께 당시 이미 인기가수 반열에 올라있던 심수봉과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었던 자신의 큰딸 박근혜보다 무려 5살이나 어린 여대생 심재순이 박정희 대통령의 양옆에 앉아 술과 노래를 서로 권하면서 진행되었고 이렇게 대행사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자 김재규는 잠시 이석해서 저녁 약속 차 궁정동 안가가동에 미리 불러놓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중정 제2차장보 김정섭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재규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자신과 동행해야 할 목적으로 안가에 미리 불러놓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에게 대행사를 핑계삼아 정신이 없다며 양해를 구하면서 그와 함께 배석하고 있던 중정 제2차장보 김정섭이 자신을 대신해서 국내외 정세 등을 상세하게 전해줄 것이라며 정승화의 발을 묶어둔 후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건너가 이미 장전에 놓은 권총 발턱 ppk를 미리 준비해놓은 주머니가 넓은 양복바지 속에 넣고 평소 신뢰하고 있던 자신의 수행비서 박흥주와 중정 의정과장 박선호를 불러 이날의 계획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재균은 자신이 대행사 연회장에서 권총을 발사하면 그 소리를 신호삼아 박선호는 대통령 경호처장 정인형과 부처장 안재성을 처리하고 박흥주는 중정 소속 안가경비원들과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먹으며 대기 중일 경호실 소속 대원들을 모두 사살하라고 명령했고 제차 지시 사항을 확인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처단까지 포함된 혁명이라 강조하면서 결기에 찬 얼굴로 대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궁정동 안가나동으로 제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한창 흥겨운 노래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는 대행사 연회장에 돌아온 김재균은 신재순의 노래를 끊으며 자신이 미리 준비한 권총 발턱 ppk를 꺼내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은 항상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그리고 두 번째 발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발사한 김재균은 연거푸 방아쇠를 당겨댔지만 격발 불량을 일으키며 더 이상 총알이 발사되지 않자 다른 총기를 가져와 끝장을 내기 위해 황급하게 연회장 밖으로 나가버렸고 미리 김재규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박흥주와 박선호 등 중앙정보부 소속 대원들은 김재규의 총소리를 신호삼아 일제히 대통령 경호실 소속 대원들을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에서 나와 1층 로비에서 이미 대통령 경호처장 정인영과 부처장 안재송 등을 사살한 박선호를 만나 다른 권총을 건네받은 김재규는 다시 연회장으로 올라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재차 방아쇠를 당겨댔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무려 18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박정희는 결국 이날 1979년 10월 26일 과거 군 시절부터 오랫동안 자신이 신임해왔던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자리인 중앙정보부장에까지 앉혔던 자신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의해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 중 첫 번째 단계를 완수한 김재규는 다음 단계인 내각과 군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배석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에게 현장 뒷수습을 부탁한 후 저녁 약속을 믿기로 바로 옆동 가동에 미리 불러놓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함께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궁정동 안가에 불려나와 제대로 된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김재규의 재촉 속에 황급히 차에 올라탄 육참총장 정승화는 차 안에서 김재규에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며 영거프 상황 설명을 요구했지만 김재규는 특별한 상황 설명 없이 엄지손가락을 위해서 아래로 뒤집는 신용만 하며 중정 본부가 있는 남산으로 가자고 했고 피로 칠갑한 채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없이 대뜸 차에 태워 중정으로 가자는 김재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본능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정승화가 허둥지둥거리는 김재규에게 상황이 이리 긴박하다면 남산 중정이 아닌 용산 육군 본부로 가자고 주장하자 자신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군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육참총장 정승화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다 남산에 도착해도 강제로 감금하지 않는다면 육군으로 가겠다는 정승화를 막을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김재규는 자신의 주무대인 남산 중정이 아닌 정승화의 주장대로 용산 육군으로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이 무렵 사건 현장에 홀로 남겨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은 다급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임금 병원으로 옮겼고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였던 심수범과 신재수는 중정 의정과장 박선호에게 불려가 이날 일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 말라는 입단속을 받은 후 내자호텔에 내려졌으며 김재규와 정승화, 박정희 대통령과 김계원 등이 떠난 궁정동 안가에서는 중앙정보부 소속 대원들의 확인사살총성이 연거푸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현장인 궁정동 안가에서부터 한차로 동행한 김재규와 정승화는 용산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하자마자 혹시 모를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당시 국방장관 노재현을 비롯해서 합참위장과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등 군 핵심 간부들을 육본으로 불러 모았고 병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최종 확인한 김계원은 국무총리 최규하와 각부 장관들을 비롯해 주요 강료들에게 신속하게 청와대로 와달라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따로 있었던 김계원과 정승화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 혹시나 모를 자녀 경호실 소속 대원들의 경거망동을 염려하며 당시 대통령 경호실 차장 이재전에게 연락하여 경호병력 출동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하다랬고 이 지시로 인해 당시 김재규의 중앙정보부 못지않게 막강했던 차지철의 대통령 경호실은 완전히 무력화되면서 이제 김재규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은 최규하의 내각과 정승화의 군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김재규는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에게 연락하여 청와대에 모여있던 내각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용산 육본으로 와달라고 요청했고 이로써 김재규의 계획대로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와 함께 자리한 채 비상계엄 선포 등을 논의할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자칫줄을 잘못 서면 목숨조차 부지 못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속속들이 육본에 도착한 국무총리 최규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버젓이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와 함께 있는 것에 놀라며 혹시나 김재규와 정승화 그리고 사건의 목격자인 김계원까지 이미 내통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그 누구도 강력하게 김재규를 몰아세울 수 없었고 이와 동시에 김재규에게 특별한 언질 하나 들은 것 없이 사건 현장인 궁정동 안가에서부터 줄곧 함께해온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와 그 아수라장 속에서 김재규의 은혜로 살아남아 졸지의 사건 뒤수습을 맡았던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도 너무나도 잠잠한 내각 관료들의 태도에 내심 놀라면서 김재규와 내각 관료들이 이미 손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액션은 삼가고 있었습니다.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용산 육본에서 비상국무회의가 열리기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게 김재규의 계획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고 김재규는 최규하의 내각과 정승화의 군이 서로 눈치를 보며 유력한 용의자인 자신을 선뜻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한 채 자신의 계획의 최종 단계인 새로운 헌법 위에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 비상계엄 선포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김재규는 육본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변수들은 최대한 줄이면서 자신의 뜻대로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을 순조롭게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서거한 사실을 숨긴 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김재규가 예측한 대로 회의에 참석한 몇몇 국무위원들은 평소 오만방자했던 차지철에 대해 성토하며 차지철을 범인으로 의심하기도 하는 등 국무회의마저도 김재규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 최규하를 비롯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경제기획원장 신현학, 국방장관 노재현, 내무장관 구자춘, 외무장관 박동진, 법무장관 김치열, 문화공보장관 김성진, 정무제일수석 유역인 등이 참석한 이날 비상국무회의에서 북의 김일성이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최소 48시간 동안 보완에 붙이고 신속하게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김재규의 주장에 대해 몇몇 국무위원들이 수긍하면서 김재규의 뜻이 관철되는 듯 했으나 계엄 선포 전에 일단 사건의 전말을 밝혀달라 대통령 서거 사실을 미국에는 알려야 한다는 등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이었던 신현학을 비롯해 몇몇 국무위원들이 성급하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김재규의 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규의 뜻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만 같던 국무회의가 일순간에 분위기가 바뀌며 어느덧 김재규와 몇몇 국무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국무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잠시 정해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장한 대로 비상계엄 선포안이 관철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가 중단된 것은 어쩌면 이날 김재규에게 있어서 자신의 계획이 가장 크게 어긋난 일이었고 바로 이 순간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당시 사건의 목격자 김계원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계원은 대통령을 시해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 와중에도 자신은 살려두었던 김재규에 대해 정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중앙정보부장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당장 군을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육참총장을 비롯한 군 핵심 인사들 또는 이에 못지않은 당시 정권의 실세들과 이미 뜻을 함께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같은 막강한 뒷백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기며 김재규의 눈밖에 날 특별한 돌출 행동을 하지 않고 그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이라는 말도 아끼고 있었지만 사건 직후부터 줄곧 그와 함께 동행하였으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듯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의 어리벙벙한 태도와 막상 국무회의가 열리자 대통령 서거 사실을 미국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 그리고 그의 의견에 대한 내각 관료들의 거센 반발을 보면서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김재규가 그 누구와도 내통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간파했고 1979년 10월 26일 오후 11시 30분경 국무회의가 잠시 정회된 틈을 타 국방장관 노재현과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에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임을 알렸습니다. 당시 사건의 목격자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임을 전해들은 국방장관 노재현과 육참총장 정승화는 은밀하게 김재규의 체포 및 신문계획을 논의한 후 오후 11시 40분경 당시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에게 김재규를 체포할 것을 명령했고 당시 육군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불러 헌병감 김진기 준장으로부터 김재규를 인계받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김재규는 자신의 계획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김계원에 의해 그야말로 드림스컴 트루를 목전에 둔 채 육군본부에서 체포되었고 자신을 비롯해 박흥주와 박선호 등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중정부하들의 운명까지 당시 육군보안사령관으로 얼마 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까지 겸임하는 전두환에게 넘겨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사는 또다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